제20회 파남골 단호 한마당 행사에 1,4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 참여자들은 애군을 쫓기 위해 행했던 창품을 머리 감기, 그네뛰기, 술이치떡 먹기 등 전통노류와 풍습을 즐기며 단온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. 또한 노래 공연과 단호 가요제, 경품 행사 등으로 흥을 더했고 가훈 써주기와 투우 던지기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.